네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소개해주셔서 작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1일 구역장 곤차할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구역장 수련회를 생략하였고 또 구역교회 개강도 한참 늦춰져서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구역장들과 함께 본당에 모여서 구역장 1일 수련을 해서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구역교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즐거운 언택트 레크레이션 시간도 가졌고요. 또 구역 운영에 대한 워크샵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일 수련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신 우리 구역장들과 곤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역장 수련회 주제는 코로나 시대와 구역교회였습니다. 구역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세 가지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도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죠.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믿음의 눈 또 영성의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개인의 영성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철님들께서 새로운 영성을 무장하여서 구역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역장 수련회에서 나누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둘째 교회의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세상과 많은 충돌과 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시각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형상들은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의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굉장히 작은 소그룹 공동체였지만 놀랍게도 공적인 책임을 수행하였습니다. 로마 지국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앗아가는 전염병이 덮쳤을 때 교회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놀랍게도 공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로마 종교의 사제와 또 공무원들 또 평민들은 다들 안전한 곳으로 비신하였지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돔기다가 또 병에 걸려서 죽고 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찬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매우 작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그룹 공동체였지만 공적인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해서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과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난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 다시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 약화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교회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이 공적인 지금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역교회의 구역장님들과 또 권찰님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셋째 구역교회의 섬김과 돌보은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 공동체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바로 그것은 새로운 사회적 약자의 등장입니다. 우리 공동체 사람들 쭉 살펴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두를 돌아보게 되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잊혀진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 가운데서 어려운 자들, 빈곤층들, 새로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섬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소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가정과 구역회와 같은 소그룹들이 이 책임을 잘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은 소그룹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택트 사이어서 공동체가 대급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이면 대그룹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늘 주일 예배도 우리 자석수의 20%만이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우 대다수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려운 교우들, 또 돌봄을 필요하는 자들을 누가 도와야 될까요? 함께 모여서 섬길지 못하기 때문에 전상 소그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돌봐보고 또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은 소그룹 구역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구역교회의 소그룹 공동체가 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역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구역교회의 식구들, 또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김과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구역장인들과 그리고 검찰님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구역연합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롭게 구역교회가 시작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는 구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역장 1, 2, 1 수련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좋은 구역교회의 모델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신인왕과 삶을 잠시 나누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퀴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에 정착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위 몇 명이 왔을까 우리는 예상할 수 없죠. 단지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는데 교회가 큰 바퀴를 받아서 이제 멀리 안디옥 지역에 가서 살게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재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숨어 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헬라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재난 가운데서 이웃을 돕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새롭게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니라는 별명을 최초로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어서 에르살렘 교회를 대신하여서 이방인들의 성교를 책임지는 성교 전체의 기도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 구역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 많은 교우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구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구역장과 권찰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나는 코로나 시대에 구역 교회를 섬기는 구역장이 되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영성을 개발하는 일에 힘을 쓰시겠습니까? 또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쓰시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교우와 이웃을 섬기는 구역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교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르소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로서 소명의식이고요. 둘째는 선한 목자로서 사명의식입니다. 셋째는 선한 목자로서 비전입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구역 교회를 잘 섬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도 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먼저 구역장은 선한 목자의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양땐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한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는 싹군목자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야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목자가 아니오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싹군목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선한 목자나 싹군목자나 둘 다 다 목자이죠. 그러나 두 목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양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을 양을 위한 존재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싹군목자는 양을 자신을 위한 존재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썼고 헌신한 목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해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문 자신을 선한 목자로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선한 목자로 하나님의 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시는 고백입니다. 이 소명을 기억하고 이 소명대로 내게 주신 이 부르신대로 내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고룩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를 할 때 우리의 소명의식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역계의 구역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존재일까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소명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섬길 때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목자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목자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모델은 다윗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좋은 목자로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요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요하의 말이리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를 위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좋은 목자의 그 표상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서도 다윗을 좋은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을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대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는 목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목자로서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분명한 자기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목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잘 칠 목자가 누구인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사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인 내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인 구역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한국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망친 목자의 삶을 포기하였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면서 다시 그를 목자로 부르시면서 강조해서 당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베드로의 헌신과 결단을 묻고 확인하였습니다. 유한의 아들 신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없지만 부끄럽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의 그 결단 헌신을 확인하신 후에 그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부렸던 사꾼 목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섬기는 자로 살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다시 목자로 부르시면서 확인하고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삶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목자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양떼를 바라보면서 섬기는 귀한 삶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으로 구역장은 선한 목자의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근거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사명의식은 무엇일까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양들을 여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양들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목자의 사명의식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0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살아가게도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선한 목자로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일에 치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나를 알아야 됩니다. 양이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양이 나를 목자로서 신뢰하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의 모습이라고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회의상 17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다시 골리아가 싸우겠다고 할 때 사오랑이 그를 반대하였습니다. 너는 작은 자인데 어떻게 적장 거인 골리아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전장에 내보내지 않을 때 어린 다이씨 사오랑을 설득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는 그때 사오랑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게 하였습니다. 목자로서 자신이 하였던 나의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솔직하게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3회의상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이씨 사오랑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궁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라는 아를 해야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처 죽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이씨를 보고 그를 좋은 목자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이씨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의 사명을 그는 다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생명의 위험을 느꼈지만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린 목자였지만 그는 사나운 짐승이 자신의 양떼를 칠 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굴고 맹수와 맞서 싸웠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냐고 자신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역장은 어려운 사역자이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냐고 남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을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양이 어려움에 처할 때 외면하지 않으냐고 양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루가본 15장에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지를 헤매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목자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구역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상처받고 도벌으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 아름다운 사역,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구역장님들과 또 권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역장은 선한 목자로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사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쁘게 선한 목자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0주가 17절의 주님은 그 비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는 양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주님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역장 1일 수련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오셨던 초기 성교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쳤습니다. 조선의 땅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였습니다. 전염병이 발발할 때 많은 서양 성교사들, 초기 성교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은 성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전염병 가운데서도 먼 길을 왕진 갔다 돌아오다 죽은 존 헤론 성교사가 있습니다. 전염병 한지를 왕진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염병에 걸려서 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정부가 크게 감동받아서 지금의 양아진 외국인 성교지 성교사 모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화목자의 비전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였을까요? 그들은 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련 두지 아니하고 조선 땅, 전염병의 땅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의 섬경의 헌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나라의 그 비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남았고 기쁘게 선화목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십니까? 저는 구역장 1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선화목자의 용성과 비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의 양떼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가정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 구역교회 안에도 있고 구역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이료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화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비전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이슬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화목자의 사역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화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를 따라가는 선화목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장 본철 헌신예배로 모였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구역교회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나여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촉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때에 선화목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양도를 돌보는 구역장과 본철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선화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양도를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호라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곤찰들에게 성령께서 세임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세계를 잘 감당하는 선화목자가 되게 하셔서 세일을 향하는 교회와 구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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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